1승을 했기때문에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뽑을까요? 아, 뽑을까요? 자, 뽑아보겠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아, 롤 피규어! 아, 인슨 레몬의 소파! 좋은건가요? 좋은건가요? 제일 좋은거에요? 제일 좋은거에요? 역시 그, 될놈은 됐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거에요? 와, 이게 제일 좋은거에요? 제일 좋은거에요? 제일 좋은거에요? 오, 진짜 내가 이거 뽑은거에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정말. 야, 이게 나 이런거 없는데? 운이 없는데 이런거에요? 나 이런거에요. 운이 없는거에요. 미스포춘인가요? 이거 미스포춘인가요? 미스포춘인가요? 아, 이거 미스포춘인가요? 비싸요? Without Pass Pian, 나이신가요? 요즘 안심chas이. 운이 너무 governäs沒ها. situação. 이거 이쁘게ait 굉장히 값다. 너무 값다. 아, 이거 비싸고. 정말 비싸요. TactBS담 Ale, 너무 값다. 재밌게 faktinha. Здоров시다 bet 티켓들은 관절gia 피규어 date. 이 다모운사도กrement dünyست 없죠? 네. 이거 모으는 사람도 진짜 많겠죠? 네. 인가 요 많더라구요. 자! 그럼 이제 뭐 할까요? 그럼 뭐 할까요? 지금부터는 무엇이든 맞춰보세요 미니게임 시간입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안대를 쓴 상태에서 초건만으로 3번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얘기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미니 게임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번에 제가 정답을 맞추면 선물을 받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저의 TMI를 공개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네. 할까요? 나요? 갈게요. 나요? 네. 손도 올려주세요. 황진. 잠시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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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합니다. 이러한 건 없잖아. 아니요. 왜 물이 있어요? 왜 물이 있어요? 아니요. 맞추면 되는 거죠? 예. 네. 맞추면 네. 너무 어려운데? 아 확실히 근데 이상한 건 아니네 어 뭐지? 어 끊어진다고? 먹는 거요? 힌트만 주세요 먹는 거요? 너무 맞추고 싶은데 진짜 이상한 건가요? 30초 남았으니 30초 남았으니 근데 이게 물에 냅둬서 좀 불게 입고 남았죠? 이건 물에 냅둬서 좀 불게 입고 남았죠? 이거 사실 새콤한 거잖아 맞죠? 이건 삼삼甜甜입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진짜로? 전 본 적이 없어요 젤리 아니야? 젤리? 아니야 아직 정답한 거 아니에요 젤리 아니야? 젤리 아니야? 젤리는 아니에요 어? 말이 안 되는데? 끝났어요? 시간이 다 됐고요 생각하시면 정답 주시겠어요? 젤리요 안 돼요 뭐에요? 이게 뭐예요? ASHIMI 보여주세요 아 우동이에요? ная adolescents Cit una 우동면 면이에요? 이건 멘 페 канале 아 너무 어렵다 물에 불러내면은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근데 젤리 비슷했죠 근데 연탄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 한판 끝이에요? 아 벌칙 아 벌칙 TMI TMI 뭐해야 되지? 아 TMI TMI 아까 그 김치찌개를 먹고 낮에 골프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파우사이탕을 하고 골프 연습을 하고 샤워하고 여기에 온겁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말씀드린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하루 일과를 다 말씀드린다는거 맞죠? 오늘 모든게 다 말씀드린거에요 바로 두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1번 중후 초장 그럼 시작 2번 중후 아 너무 어려워 수지 방금보다 너무 어려웠다 방금 너무 어려웠다 아 준비 됐습니다 손으로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늦게 왔어요 네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 여기서 이 편한 세상인데요 누워서 보는 이 편한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워도 다 보이는 귀차니즘 피스템이라고? 아 이렇게 누워도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게 미치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 사람들이 귀찮아진 거예요? 아 이렇게 누워서? 오 딱 보이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핸드폰 할 때? 조호사 보기 좀 힘들거든 손 저리고 맞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나요? 다시 한번 아 이런 애매한 물건 오케이 이것은 좀 귀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우동이잖아 이거 그냥 우동면 이거 그거잖아요 저거 그거잖아 그거잖아 수세미 아니에요? 수세미 정확한 명칭으로 해주세요 네? 정확한 명칭으로 해주세요 정치의 명칭으로 해주세요 수세미 말고 있나요? 아 그 샤워불이구나 아 아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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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오도 한정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거 프라이팬 같은 거 찌들면은 제대로 닦는 거 아니야? 아 아 샤워불이구나 네 글자고요 네 글자고요 저 세 글자 다 왔어요 아까 아까 수세미 땡 수세미 어? 어떤 수세미인데요? 어떤 수세미? 어떤 수세미가 있다고? 어? 아 금 수세미? 하하하하하하하 무슨 양의 수세미야? 아니 金 수세미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세미 아니야? 철 수세미 아 이거 철 수세미라고요? 아 이것은 치의 시완전 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즈에도 못 사용했고 아 이거 거의 정답 아닌가? 저 부산 정책당 아니에요? 부산 정책당 TMI? 아 이거 TMI도 생각해놔야겠다 아아 아아 TMI? 으흠흠 어제? 수세미야 수세미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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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TMI 어려운데 아아 TMI 쉽지 않아요 TMI 내가 내일 뭐 먹을지 알려줄게요 고수하자 내일 점심 약속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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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국장을 먹을까요? 야어 치다 근데 중국도 청국장이 있나요? 중국도 청국장이 있나요? 중국도 청국장이 있나요? 없어요? 아예? 네 비싼 것도? 네 왜요? 한국 음식이니까요 그런가요? 한국 음식이요 중국분들이 청국장 그래도 잘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중국도 워낙 센 것들이 많으니까 중국도 중국도 많이 많이 좋아해요 중국도 많이 좋아해요 중국도 많이 좋아해요 중국도 많이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한 번 더 하나요? 네, 마지막 오케이 이거 맞춰봐 1번 중으로 청국장 1번 중으로 청국장 1번 중으로 청국장 네, 확인해주세요 네, 확인해주세요 네, 확인해주세요 아, 근데 이런거는 아주 별로야, 물은 아, 근데 물에 불려놓기는 너무 반칙 아닌가요? 아, 이거 이게 이제 나왔네 그래 꼼투리 꼼투리 정확하잖아요 네, 지금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정확하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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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투리 한때 많이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네 네가 제일 이뻐? 네 너 제일漂亮 젤리에요? 아, 지금 젤리 너무 먹고싶은데 진짜 너무 좋아 아, 젤리 좀 먹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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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훈이었나요? 이제는 Q&A의 환절 아, 맞춰보세요? 자, 이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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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맛있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요소논에게는 답변 이것을 보도한 것입니다